화력은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태 떡밥을 가꾸는 풀골TV 입니다 올겨울에 난로를 온실에 설치해서 운영해 보았습니다 좌충 구도를 하면서 사용한 난로 인데요 온실 난로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동안 올린 난로 영상의 최종편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기할 것은 첫째 채소를 기르는데 난로는 필요 없다 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난로가 주는 행복감이 많다구요 셋째로는 난로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넷째로는 난로의 불때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채소를 기르는데 난로가 꼭 필요하지 않다 입니다 난로는 선택사항이다 그것이죠 채소를 10월 전 그러니까 설이가 내리기 전에 정식해서 본잎이 잘 나온 상태에서 2중 3중 온실에 채소를 기르면 충분합니다 물론 난로가 있으면 더 좋은데 난로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화목난로는 나무를 계속 넣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기온이 낮은 한밤중에 나와서 계속 나무를 넣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못자고 쉴 수도 없죠 채소 조금 먹자고 그곳에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3중 온실이면 충분하죠 그리고 뗄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뗄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채소를 기르기 위해서 난로를 뗀다는 것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습니다 그냥 사먹는게 더 낫습니다 채소를 기르는 관점에서 보면 난로 보다는 3중 온실이 편리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러니 채소를 기르기 위해서 난로는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난로를 쓰지 않고도 한겨울에 채소를 기를 수 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둘째로는 난로가 주는 행복감이 많다 입니다 앞에서 필요없다 해놓고 행복감을 준다고 하니 앞뒤 말이 안 맞는 듯 하지만 채소는 기르는 것 말고도 다른 쓰임새가 많습니다 첫째로 군구구마와 군방 같은 것을 구워 먹는 재미죠 아주 재미가 쏠쏠합니다 둘째로는 난로를 떼는 동안 따뜻한 차를 끓여 먹는다든지 음식을 데워 먹는다든지 하는 거고요 셋째로는 난로 옆에 모여 앉아 가까운 이들과 함께 음식도 먹고 술 한 잔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즐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불멍 그 자체죠 불을 뗀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즐거움을 많이 줍니다 불을 멍하니 보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실의 난로가 꼭 필요합니다 채소를 가꾸는 것 말고도 난로가 있으면 굉장히 많은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온실의 난로를 설치하니 지인분들이 고구마를 구워 먹겠다고 함께 먹자고 보내온 고구마가 내상자나 되었습니다 올겨울에 정말 많이 구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도시락 싸와서 난로에 데워 먹으면 참 재미있습니다 학창시절 도시락 먹던 재미를 소환할 수 있죠 특히 강원도는 겨울 도시락을 쌀 때에 맨 먼저 아래에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두세 숟가락 놓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김장김치를 깝니다 종종 썰어서 깔고요 그 위에 밥을 올려서 갑니다 이렇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셋째 시간 정도 되면 아이들이 도시락을 난로가에 다 내려놓죠 그러면 도시락 당번이 차례대로 위아래를 번갈라 가면서 도시락을 데워줍니다 그러면 김치 볶음밥이 완성되죠 따뜻한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김치 볶음밥이 됩니다 그 맛은 정말 끝내줍니다 그런데 저는 모든 지역이 다 이렇게 도시락을 먹는 줄 알았어요 제가 나중에 커서 타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하니까 이렇게 먹는 지역이 강원도와 일부 충청도 북부지역 그 정도더라고요 대부분은 그냥 도시락을 따뜻하게 데워 먹는 정도 그 정도인데 말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제주도는 제주도는 난로를 아예 사용하지 않았다네요 한겨울에 저희 나이 또래 그러니까 50대 이상이겠죠 이분들은 겨울에 난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재미있게 난로에 둘러앉아서 좋은 일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이런 난로들이 좋은 점도 많지만 위험성도 같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난로 하면 그냥 난로나 연통 가까이의 인화성 물질이나 불씨가 날려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과 난로 사용을 부주의하기 위해서 화상 피해를 입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안전하게 설치한다든지 불씨가 날려가면 피해가 없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 중심으로 설치했는데 사용해보니 또 다른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을음이었습니다 이 그을음이 연통을 꽉 막고 불완전연소 생긴 것들이 그을음인데 그것이 나중에 높은 열을 가하면 다시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연통에 있는 그을음을 청소를 해내고 연통의 각도를 조절하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위험할 수 있구나 하고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그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그을음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을음이 목초액을 엄청나게 발생시키기 때문에 냄새도 좋지 않고요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통을 처음 설치할 때는 밖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연통이 안쪽보다 바깥이 낮게 설치했어요 그래서 안에 열을 오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목초액은 바깥으로 잘 빠져나가도록 설치했는데 그것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반대로 연통 청소를 깨끗이 하고 바깥쪽을 높게 설치하고 안쪽을 낮게 설치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길이 잘 만들어져서 난로도 잘 타고 끓음도 별로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목초액도 떨어지지 않으니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난로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연통 설치에 대한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부족하지만 제가 영상을 올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끓음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잘 마른 좋은 뗄감을 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주위에서 나뭇가지 치기를 한 거 그 다음에 주위에서 나무 쓰다 남은 것 이런 것들을 연료로 많이 썼거든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마른 뗄감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넷째로는 난로에 대해 알아야 된다 입니다 첫째 완전 연소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완전 연소를 하기 위해서는 불길이 막힘없이 연통을 설치하기 입니다 연소실에서 일어난 불과 가스가 막힘없이 잘 빠지도록 하고 목초액이 밖으로 흘러서 지저분해지지 않게 설치해주면 안에서 완전 연소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연통을 청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통은 청소하기 편리하도록 장치를 중간에 점검구라든지 청소구를 만들고요 도구를 갖추어서 청소하는 도구를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만들지 않았죠 전검구도 만들지 않고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설치할 때는 꼭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잘 마른 나무를 뗄감으로 해야 한답니다 가장 좋은 곳은 잘 마른 참나무류 목재입니다 참나무는 보통 1년 이상 마른 것이 좋습니다 장작을 구입할 때 꼭 함수율을 확인하시고 구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나무는 오래 타고 열 효율도 좋고 숯도 좋아서 불멍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자주 나무를 넣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 타기 때문에 그런데 침엽수류는 빨리 타고 비오는 날이나 습한 날에 습기를 빨아들이는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수분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작 창고를 가지고 있으면 아주 좋겠죠 이것저것 다 갖추고 있으면 좋은데 난로 하나 떼자고 이러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집안에 벽난로가 있거나 실내에서 거주공간 안에서 난로를 쓴다면 꼭 필요한 상황이겠지만 저처럼 온실에서는 좀 아까운 생각이 들긴 하죠 가장 안 좋은 나무는 잘 마르지 않아서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거나 그 다음에 각종 물질에 오염된 건설 폐기물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흔히 우리 둘레에서 볼 수 있는 일이죠 데크를 철거한 나무나 구조재들 그리고 파레트 같은 것들인데요 이것이 연통 막힘이나 유해가스 등을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셋째로는 완전 연소를 해야 하는 조건을 만드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불쏘시계를 사용하는 겁니다 난로의 온도를 올려주는 워밍업이 잘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워밍업이 잘 된 난로에 장작을 넣으면 끓음도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난로의 안의 온도가 800도씨 정도가 되어야 완전 연소 조건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불쏘시계는 단지 불을 붙인다는 것뿐만 아니라 난로를 워밍업해 주어서 완전 연소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지 불을 붙인다는 개념보다는 완전 연소를 위한 조건을 만든다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건설 폐기물이나 그다음에 수분이 많은 목재 그리고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밤나무 같은 것을 뗄감으로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완전 연소를 하기 위해서 장작을 잘 관리하고 좋은 장작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잘 빠져나와서 목초액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난로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되면 polit곰으로 계속해서 보신다 통학을 이유로 Learning